소위 말해서 썸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빅텐트 펼치기 힘들다 했는데 결혼이 성사된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까?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? 새로운 미래와 저희 미래대연합 합치기로 한 적이 있었죠. 그때 이현욱과 조홍천이 중텐트를 안 갔잖아요. 안 갔습니다. 진짜 30분 전에 안 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날 안 가기로 했던 거거든요. 그 이유는 새로운 미래로 다 모일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새로운 미래에 머무는 것. 자칫 잘못하면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현욱 의원과 저는 정말 깊은 고민 끝에 원칙과 상식이란 원래의 이름으로 다시 준 가운데 남아서 담대한 제안을 하고 양쪽을 자극을 자극을 해서 값질을 하자. 어떻게 값질을 하느냐.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배지가 4개인데 2개는 양쪽으로 간다 치고 그러면 우리 2개가 남아있는데 50% 아니냐. 우리 말대로 하자.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중간에 남아있는다라고 값질을 하자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월요일 날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마련을 해서 화요일 날 5대 제안을 일단 했고요.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. 그리고 통합 공간에 대한 제안을 했죠. 그런데 그날 제 세력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수요일 날 논의를 시작했고 구정 연휴 첫날인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. 어쨌든 첫날 연휴 첫날 통 큰 합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. 중텐트를 안 가게 빅텐트로 가는 큰 그림이 결과적으로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중에 나온 배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시중에 나온 배지 4개에서 지금 양정수 의원이 합류하면서 5개가 된 거잖아요. 지금 보조금 지급 데드라인에 들어오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보조금 때문에 급하게 영입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.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양정수 의원님하고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사실은 말씀이 있어 왔고 양정수 의원님은 사실 더불어시민당에 계실 때 어떤 모함 같은 걸 당해가지고 제명이 되셨던 그런 아픈 마음이 계세요. 그리고 복당이 안 됐고요.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죠. 그런 마음의 상처 같은 게 계시는데 저희가 탈당하기 전부터 원칙과 상식을 할 때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든 저희하고 좀 행보를 같이 하자. 그러니까 벌써 몇 달 됐습니다. 그렇게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하셨던 분이고요. 다만 양정수 의원님이 보시면 굉장히 주위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여기도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참 저는 저렇게까지 챙겨주실 이유가 뭐냐 싶을 정도로 참 자상하신 분인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들어오시기 전에도 주위에 그동안에 자기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다 상의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마지막이 언제냐라고 물으셔서 2월 14일까지는 오셔야 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